너 정말 나 죽이라고 이로움 보냈니? 직접 죽일 정도의 성의도 없어.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? 이 이로움을 보내? 어떡해! 이 세상에서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? 같이 가. 내가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. 협박하는 거야? 너 공격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. 난 너랑 날 지키고 싶었어. 수첩도 마찬가지야. 그냥 갖고만 있었잖아. 너한테 숨겼지만 그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잖아. 우릴 지킬 방법이었어. 경혜야. 넌 네 말을 믿어? 왜 못 믿어? 나를 왜? 네가 나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? 그럼 넌 날 믿어? 믿어. 그러니까 너도 나 믿어도 돼. 마셔. 나 믿는다며. 보여줘. 너 정말 나 죽이라고 이로움 보냈니? 직접 죽일 정도의 성의도 없어.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? 이 이로움을 보내? 어떡해! 이 세상에서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? 너 정말 나 없어도 괜찮아? 아픈 새끼야. 포례자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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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